형이 여자가 많다고? 아 근데 생각할수록 웃기는데 누가 제보했대? 아이고, 누가 울려 진짜? 누나, 말하고 싶지 않아 윤재 어제 안 돌아왔어, 여자 같아 니가 먼저 데리고 너무 뭐하니? 아이고, 아이고 미안하다 꼬리는 먼저 해야지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래, 아니야 현지하고 영훈이하고 씨씨였어 영훈이한테 차이고 한 달에 시금전 뱉다더라 머리가 지끈지끈해 근데 왜 니 생각이 날까? 아이고, 하지 마세요 헤어지고 나서 다시는 사랑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 결혼하셨나봐요? 사랑하게 되더라구요 좋아할까 말까 망설일 땐 좋아해